안녕하세요 개우티비 페넥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선물옵션 만개일인데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현재 미국시장 흐름도 좋기 때문에 이대로만 마무리 된다고 하면 내일도 우리 시장 좀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내가 추천을 종목 한번 먼저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일진 다이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은 우선 최종적으로 우선 월봉입니다 월봉상 21선까지 한번 더 봐야 될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21선은 깨는지 안깨는지 우선은 최종적으로 저는 한번 여기까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지금 이 해당 종목이 다른 종목 보다는 사실 반등이 좀 약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기만 안 깬다고 하면 괜찮은 괜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윌비스는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아 두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웨인이 매수한 수급을 좀 먼저 볼게요 오늘 간만에 웨인이 1조 7천억 정도 이상을 이제 코스피를 매수를 해줬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그 전에 보게 되면 1월 8일날 1조 6천억 원 이상을 매수했는데 이때가 이날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꼭지를 찍고 계속 흘러내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의 이제 조정 막바지에 이제 매수를 한 듯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긴 했는데 과연 이게 정말 웨인이 생각하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건지는 내일 한번 더 또는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도 어 1조 7천억 이랑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음 저는 우선은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뭐 코스피도 오는 웨인이 매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저 긍정적인 신원으로 저는 보고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항상 강조 드리는 말씀은 분할 매수 항상 매수하실 때는 분할 매수를 하고 어느정도 현금은 갖고 있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고 두 사람은 제보 보겠습니다 어 뭐 두산 괜찮습니다 흐름이 계속해서 자 예 두산 계속해서 지금 음 상승해 주고 있구요 네 나쁘지 않는 흐름이에요 네 이 종목은 좀 계속 한번 볼게요 지금 외인가 기간이 쭉 지금 현재 매수해 주고 있으니까 속도 좋구요 네 이제 이 여기 위까지 5만원 선까지만 가게 되면 물론 지금도 사실 제가 매수 구간을 들었던 고 중간 정도까지 이제 온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5만 2천원 5만 천원 여기가 딱 이제 걸리는 매도 이제 저항 구간이 있긴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지금 여 구간 요 구간이 도 사실 걸리는 구간이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암 표시를 기존에 해 드렸던 건데 내일 움직임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뚫지 어떨지는 한번 봐야 되구요 뚫지 못하더라도 요 21선 위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무난합니다 그리고 vtg mp 자 이 종목은 수급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좋아 이쪽 있죠 뭐 아니고 있어요 네 사실 저도 이 종목을 수급 때문에 화일부터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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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할로 계속 진행을 했구요 오늘 또 마지막에 8,190원 이제 고가로 해서 올려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내일 한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8,400원 22선 위로는 확실히 여기가 이제 또 이제 저항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뭐 짧게 먹고 나갈지 아니면 쭉 한번 쭉 들고 갈지는 한번 이 저항 구간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저는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비중을 줄일지 아니면 쭉 들고 갈지는 우선 막고 내려오면 갖고 있는 물량을 살짝 덜어내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풍강 뭐 풍간은 풍강은 제가 이제 매수를 들었던 고 구간 내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계속 분할로 했던 분이라고 하면 지금은 방향성을 정해질 때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지금 오늘도 괜찮다고 하면 미국 시장이 그럼 내일 우리 시장도 괜찮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상세 나올 것 같은데 얘는 한번 보시죠 우리 시장이 떨어질 때도 계속 떨어지지 않고 어느 지점을 계속 그저 방어 해줬어요 근데 그 이상은 확실히 좀 이제 위에서도 누른 모습이 보이죠? 위꼴에 달린 모습 내일 만약에 시장이 좀 괜찮다고 하면 요 4,100원 뚫는 게 중요합니다 요 4,100원만 뚫면 그 이제 4,100원 위에서는 안착을 할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선은 4,100원 뚫어야 된다 자 파월로직스입니다 자 파월로직스는 자 화월부터 보면 요 구간이죠? 8,900원 정도 그죠? 여기 그 구간에서 말아올리고 어제는 거기서 지지를 했고 오늘도 지지하고 말아올리고 그죠? 요 구간이 제가 볼 때는 박스권 하단 구간인 것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올라가야 되겠죠? 먼저 5일선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엔 6일선 위에 올라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 중간값 9,500원 위로부터는 살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전 구간인데 여기만 잘 뚫어준다고 하면 무난하게 만원 구간 만원 구간까지는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만원 구간까지는 사실 요건 제가 박스권 너무 길게 봤고요 사실 요 만원 구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요 구간 내에서 움직임을 좀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성을 있고요 근데 이제 만원 구간도 잘 쭉 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정거점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중요한 건 5일선, 6일선, 그 다음 저항선 차례대로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 박스가 위로 올라가기 전에는 9,600원을 안착을 해야 된다 여기만 안착을 하게 되면 언제든 만원은 뚫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여기를 과연 뚫을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빅히트 빅히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은 사실 한번 뭐 그냥 뭐 보초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간보는 자리 그렇지만 얘가 20만원 깨고 내려오면 무조건 담아야 된다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저도 이 종목은 20만원 깨고 나서부터 여기서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몇십 주씩 이렇게 담았습니다 3일 오늘까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얘가 VI도 걸린 것 같아요 그저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 이 종목 수익 날씨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네 저는 뭐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상황 봐서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22에서 내려온 여기가 좀 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가기 전에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뚫 수도 뚫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대응을 해야겠죠 이 근처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선은 저는 여기서 막고 내려오면 우선은 어느 정도 털고 여기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보유 오늘 저점을 깨면 마저 갖고 있는 물량을 다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오늘 한국항공우주도 7% 이상의 수익이 나왔어요 그죠? 네 제가 매수 구간을 들었던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잘 모아가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수익이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22에서 내려온 종목 구간이 맞고 내려올 겁니다 강하게 뚫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맞았을 때 비중을 좀 덜어내고 오늘 종가를 이탈을 하면 덜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빅히트를 이 종목하고 동일한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62선 딱 걸친 모습인데요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 기사 내용을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이게 작년에 나온 공시인데요 여기입니다 작년 7월 14일날 900억원에 신규시설 투자한다는 공시가 있었어요 7월 14일날 작년 7월 14일날 요 날이네요 요 날 나오고 그 다음날 상가를 봤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 더 보면 올해 3월달이에요 이번달 3월 2일날 700억원에 또 신규시 신규시설 투자한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사실 3월 2일이 요 날입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날 보시면 9% 6% 정도 그저 상승이 나오고 좀 꺼졌네요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꺼질 수도 있지만 어 지금 700억의 신규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900억을 해서 뭐 200억 정도 낮게 했다고 해서 뭐 시장이 반응이 안 좋은 건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무튼 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는데 또 불구하고 6%밖에 상승이 안 나왔다 음 요거는 좀 음 생각할 필요성은 있긴 하지만 반대로는 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음 매수 심리가 좀 작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 60위에서는 사실 깨고 내려오면 그때는 좀 어 손실을 살짝 보더라도 매도를 손실 손절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기 많이 뚫고 내려오게 되면 음 종가가 만약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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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 요게 62쌍을 생각을 할게 22쌍이 이런 모습이 나오면 사실 기본적으로 손절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얘가 상승이 나왔지만 그죠 하락이 이제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요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음 마지 노선을 13,000원으로 우선을 잡고 대응할게요 62쌍을 깨더라도 요 13,000원 까지는 한번 봐도 된다 그니까 깊게 보실 분들은 최대 마지 노선은 13,000원 그리고 나는 손실을 좀 적게 보더라도 타이트하게 보고 좀 손절할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62쌍 깨고 만약에 내 종가가 62쌍 깨고 이제 마무리 했을 때 장중에 62쌍 깰 수는 있어요 그러나 62쌍 깼다가 말아올릴 수는 있겠죠 장중에 그러나 이제 장마감이 62쌍 깨고 이렇게 마감을 했다 그러면 손절을 한다 그러나 아 손절하기 좀 아까워 그러신 분들은 13,000까지는 한번 보자 근데 13,000원을 깨면 손절을 한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음 네 지금 저런 좋은 이제 공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움직인다는 건 좀 안타까운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대응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코엔텔 네 코엔텔은 뭐 제가 지금 얘는 확실히 여기 그죠 8,500원 요기 여기 지금 현재는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종목을 좀 기게 보실 분들 그 배당을 제가 말씀드렸죠 510원 나온다고 배당 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보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 중에 제가 좀 유심히 보는 종목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내 추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추천 종목은 사실 뭐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2차전지 쪽을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한번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자 저는 근데 지금 반도체고 2차전지고 사실 월봉상 이제 거의 꼭지 근처에 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그죠 매스가 안 들어오면 더 안 갈 수도 있구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땐 좀 가격 조정이 좀 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은 너무 이제 21선 하고 2억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 아니더라도 그죠 상승이 덜 나온 종목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선은 2차전지랑 반도체는 물론 오늘 이제 상승이 나왔지만 어 아직 더 좀 더 볼 필요성은 있다 물론 지금 우리 시장에 주도 주도 주였지만 그죠 지금 조정 때문에 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어 다음주까지는 한번 좀 더 보고 괜찮은 종목으로 선배를 해서 2차전지랑 반도체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내일 무료보다 내일은 금요일이잖아요 항상 금요일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다른 이제 좀 약간 테마 쪽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자 어떤 종목이 라면 제가 내 추천 종목은 재택근무 관련 업종입니다 섹터입니다 이게 자 코로나 관련 이거죠 세일을 받던 업종이죠 음 어 요새 지금 현재 코로나가 한번 볼게요 음 한번 보면 지금 자 코로나 나이브 인데요 음 지금 며칠째 이제 400명을 또 계속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 실시간인데 오늘도 어저께보다도 더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다시 또 하락을 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상승으로 이게 또 세계적 추세도 지금 현재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12일 날이죠 금요일 내일입니다 정부가 차주 거리두기 12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또 발표가 난 거에 따라서 이제 또 재택근무 관련 또 원격 진료 온라인 교육 요런 섹터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 쪽이 기존에 좀 많이 강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택근무 요쪽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볼게요 자 ECS 한번 보시죠 상승 이후에 엄청 눌렸고요 다음 링렉트도 한번 볼까요 차트 모양은 비슷할 거예요 상승 이후에 또 눌렸습니다 그리고 오파스넥 상승 이후에 또 많이 눌렸죠 그리고 알서포트 얘는 기존 대장이었어요 네 어쨌든 살짝 상승 이후에 또 많이 눌렸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이제 재택근무 관련해서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뭐 잡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자 ECS 한번 먼저 볼까요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ECS는 무려 100원 제가 알기로는 100원에 지금 현재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당까지 나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링랭크입니다 링랭크 링랭크 한번 볼까요 실적 좋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파스넥 오파스넥 오파스넥도 실적 좋구요 알서포트 한번 볼까요 얘도 실적 음 괜찮습니다 그죠 뭐 단기 수익만 마이너스지만 오히려 영업이니까 매출을 보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알서포트 는 얘도 이제 배당을 300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 수급도 보면 자 웨인 수급이 괜찮습니다 지금 오파스넥도 괜찮아요 닉랭크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뭐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우리 지수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ECS도 보면 수급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ECS는 지금 현재 많이 내려왔어요 어 지금 오히려 닉렉트 같은 경우는 하단을 계속 지키고 있죠 그리고 오파스넥도 보면 계속 하단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차트는 얘네 두개가 괜찮구요 그 다음에 ECS인데 살짝 그죠 어 살짝 어 어떻게 보면 바닥이 살짝 좀 낮춰주고 있으나 어 흐름은 비슷하고 보면 돼요 자 보면은 알소프트도 보면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요 날이 최저점이었고요 요마도 받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림랭트 오파스넥 알소프트 ECS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음 수급도 어떻게 보면 지금 ECS 쪽도 수급은 어떻게 보면 ECS가 좀 개장 가장 괜찮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파스넥 알소프트 닉랭크 요런 순으로 지금 보면 될 것 같은데 어 저는 요 기존의 상승폭을 기준으로 해서 ECS 그 다음에 닉랭크 오파스넥 알소프트 요렇게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수혜를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제 어 유행을 유행이 혹시나 되게 되면 어 안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게 대장이 될지는 몰라요 사실 음 그래서 그냥 각각 뭐 4개든 3개든 2개든 나눠서 요렇게 1개 종목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그죠 음 어차피 지금 수액을 받게 되면 같이 4개 종목이 같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분할로 나눠서 매수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매수가로 말씀드리면 ECS 같은 경우는 어 우선은 테마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테마로 엮기 때문에 테마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라인은 항상 지키셔야 됩니다 얘는 손절라인 4800원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5,120원 가기 전에 요 사이에 매수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는 항상 손절라인을 잡으셔야 되고요 손절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하신분들은 그냥 매수 안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이 종목은 여기 이탈을 하면 무조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닌링크는 5,800원에서 6,200원 그리고 오판스낵도 3,980원에서 4,150원 마지막 알소프트는 8,000원에서 8,400원 요 사이로 8,400원 요 사이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월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을 보면 상승이 엄청 눌렸습니다 오판스낵도 오판스낵도 보면 규칙이 있어요 상승 눌리고 상승 눌리고 잘 바뀌고 있어요 차트로는 참 매력적인 모습이에요 오판스낵도 보면 상승 눌리고 상승 눌리고 상승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상승 눌려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그 다음에 어딜까요 그죠 지금 오히려 주도주 그동안의 주도도 주도주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은 다 월봉 꼭지에 있어요 그죠 그 꼭지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솔직히 이상할게 없어요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다시 코로나가 또 터지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왜 지금 왠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기 때문에 음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고 같습니다 네 자 내일이 마지막 요번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이제 금요일 지나면 당연히 주말이기 때문에 또 주말동안에 또 어떤 이슈가 또 나올지 이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정도 위꼬리에 달린 종목은 살짝 비중을 덜어내고 뭐 수익 실현을 해도 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구요 그럼 내일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구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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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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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